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사 수능 필수 감옥 선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김좌진 장군의 외증손자인 배우 송일국 씨가 동참했으며 대학생 문화창조동아리인 생존경쟁의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본격적인 서명식에 앞서 서경덕 교수와 송일국 씨는 시민들에게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명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필수 감옥으로 배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 교수는 과거를 올바르게 알고 현재를 더 잘 만들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좀 더 이런 기본적인 역사 교육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한국사의 수능 필수 감옥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역사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더욱더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책으로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답사를 통해서 아니면 좀 더 재미있는 웹툰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역사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에 대한 강화를 앞으로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행사 등 공익적이고 문화적인 행사를 진행해온 대한민국 홍보동아리 생존 경쟁은 이번 서명운동을 위해 직접 자비로 1,500만 원을 모아 서명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판넬 제작이나 이런 정보 수집 같은 거 하는 것도 좀 오랜 시간 수집하고 또 이게 시민분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귀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자문도 구하고 또 정확한 서적 같은 거를 통해서 판넬 제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들이 나온 서울 시민들도 저마다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한국사 필수과목 참석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 보면 저희 때 필수과목처럼 배우던 것들을 지금 못 배우고 있어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좀 왜곡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크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관심도 좀 높이고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곳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 광역시 및 지방 소도시에서도 서명운동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이 시발점이 돼서 역사인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